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세 소년 촬영장사 백승일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남자 가수 동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인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소파면협 99가 드디어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해님 오늘 이거 소파면협 99 언박싱 하는 거 아닙니까? 언박싱? 그 말로만 해도 언박싱을 내가 여기서 한 번 해보세요 아 형 오늘 느낌 좋은데요 형님 이거 혹시 소팔이 뭔지 아십니까 느낌이? 소팔 듣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남자한테 좋다는 끝나불어요 끝나불어 소파라면 남자 그 시기 아닙니까? 그 시기에요 드디어 백승일을 위해서 이번에 소팔 면역 99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형님 이번에 저희 소팔 면역 99가 좋은 게 뭐냐면은 면역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아 면역까지? 아 면역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난리 그렇죠 전립선에 면역까지 책임을 져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요즘 이렇게 여러분 힘든 시기에 이 코로나 1 감기잖아요 감기가 뭐겠습니까? 이 면역이 약하면 이 감기가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팔 면역 99에서 소팔과 면역이 동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아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요즘에 조금 소팔 이게 조금 약해져가지고 제가 이거 좀 먹어야 되거든요 전화장사가 아 이제 먹어줘야 돼요 나이 먹으면 형님 전화장사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고 먹어줘야 돼요 네 어머 이거 뭐야? 뭐지? 그럼 이게 뭐죠? 어 이거는 아마 그 샘플로 시키면 이거를 주문을 하면은 네 아마 열흘 동안에 복용할 수 있는 그 샘플을 주시나 보다 아 야 미리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차피 샘플입니다 샘플 이게 지금 십일치가 지금 먼저 들어왔단다 십일치 십일치를 먼저 드셔보시고 아 이건 나 거시기 안 맞아? 그럼 바로 반품을 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백승인의 이름을 걸고 돈 10원 안 남았고 다시 반품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기다렸거든요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니 이 제품 아니 이 등치에 벌써 이거를 먹고 싶어 한다고? 아 요즘에 내가 우리가 아는 그 대한민국의 청하장사께서? 어 이제 맛이 가버렸어 이게 깍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저랑 가슴 졸려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박스가 되게 커요 적은 게 아니에요 빨리 열어봐 빨리 엮시다 이거는 궁금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? 원 투 쓰리 토 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 네 개가 4개월 분이 들어갔다는 4개월 아 그럼 이게 한 박스가 1개월분이네 그렇죠 이 한 박스가 1개월분인거죠 근데 저 백승인이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한번 서비스 한번 했습니다 이 몸무게도 제가 많이 뺐잖아요 이 소파면이 99 가격도 제가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이게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 이 4개월치 그러면 4개월치 부피도 상당히 크니까 크요? erzähl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보시면은 4개월치가 들어갔잖아요? 과연 얼마에 지금 제가 판매를 할까요? 99니까 99만원 아니야? 우리 사장님! 여러분 옆에 우리 사장님이 또 계시는데 저런 개그를 쓰면 안 되거든요. 재미가 없잖아요. 99라니까 또 99만원이라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? 이거를! 자! 여러분 드디어 공개를 하겠습니다. 백승일이 적극 추천하는 소팔 면역 99 다이어트 같이 들어갔습니다. 자! 4개월 분을! 99,900원! 와우! 4개월 치인데 99,900원? 99,900원. 알았어. 그러면 4개월이 99,900원에 4개월을 남은 한 달에 얼마 정도? 한 달에 이게 정확히 제가 여러분 씨름했을 때 제가 산수도 잘 했거든요. 머리는 좋았지. 아이 그럼요. 계산 다 했어요. 했어 벌써? 이게 한 달 분이 여러분들 엄청 쌉니다. 24,975원에 제가. 25,000원도 안 돼? 안 돼요. 커피 값도 안 돼요. 진짜 커피 값도 안 되네. 아이 그럼요. 식탁 값도 안 되네. 그럼요 그럼요.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여러분을 한번 약품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이 안에 어떻게 지금 제품이 들어갔냐면요. 아 캡슐 형태로? 드시기 편안하게끔 이렇게 캡슐로 해가지고 30일치가 들어갔습니다. 아 근데 그 아까 한 달에 24,700원 꼴이라고 했는데. 네. 한 알로 따지면 하루에 가격이 얼마지? 아 형님. 아 그런 게 궁금하지. 내가 돈을 주고 이 건강식품을 사먹는데. 그럼요 그럼요. 선생님 이 한 알. 한 알 한 알. 이거 한 알. 여러분 제가 직접 깔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 한 알이 얼마냐? 하루 이거 한 알. 한 알 먹는데 가격이 얼마냐면요. 833원입니다. 833원. 선생님 이거 말이 돼요? 천 원도 안 되는 거네? 그렇죠. 정말 커피 한 잔 닭도 안 되는데. 면역도 챙기고. 소파도 같이 챙기고. 전립선도 챙기고. 이야. 끝났습니다. 이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형님. 자세하게. 왜. 이야 준비 많이 했네. 우리 여러분께 정확히 내가 설명을 해 드려야 이거 먹고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야 내가 정확히. 떡볶이 여러분들. 정확히 내가 한 번.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. 제가 한 번.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건강보험 좀 싶으면. 뭐가 들어가면. 첫 번째. 어. 이제 끝났습니다. 여러분. 대한민국 우리 남성분들. 이 소팔 면역 99 한번 들으셔보시고. 남자의 힘으로 한 번. 저녁에. 와이프에게.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에게. 한번.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소팔. 면역. 99. 후. hai. iga do. 눈치. 뭐 뭐. 누군. aming.